한주 기업뉴스 리뷰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상반기 기업 신용평가에서 등급이나 전망이 떨어진 곳이 유지나 상승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일부 경기 반등 조짐도 있지만 개별 기업 사정은 썩 좋지 않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한주 맑고 우린 기업 찾아 기업 기상도 시작합니다. 첫 맑은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살아난다더니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 15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커지며 반도체 값 올라 잘 될 줄 알았지만 영업이익이 증권사 평균 예상 8조 2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10조 4천억 원. 1년 전 대비 증가율로는 자그마치 1452%입니다. 앞서 1분기에 5분기 만에 흑자낸 반도체가 최소 6조 원 넘는 이익을 낸 것 같습니다. 제품값 오르니 전체 매출도 74조로 23%나 뛰었습니다. 실적 고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폭은 고대역폭 메모리, 주문형 반도체, 파운드리 등 아픈 손가락을 어떻게 빨리 고쳐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 오션입니다. 주초 2조 원대 대형 선박 건조 수주하면서 올해 들어 반년 수주액이 작년 연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중동에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또 초대형 유조선 내척식 수주했는데 금액이 2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상반기 수주액이 53억 달러, 작년 1년 수주한 35억 달러보다 한참 많죠. 한 주 전엔 미국 해군함정만이 지어온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 발표에 미 해군 장관 환영 성명까지 있었습니다. 조선업이 수주하고도 일할 사람 부족해 어렵다는데 이 회사는 장기간 금융권 관리하에서도 살아남은 저력덕인지 강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흐린 기업입니다. 호된 신차 신고식 칠은 르노코리아로 시작합니다. 홍보 영상에서 이 회사 여직원의 특이한 행동이 네티즌들에 포착된 게 시작이었습니다. 여성 우월주의 커뮤니티라는 데서 쓴다는 남성 혐오 손동작 취하고 있었는데요. 비난 거세지고 일선 판매 담당들까지 반발했죠. 조 단위 투자에 크게 위축된 회사 되살릴 회심의 역장 나온 때 실제 판매 영향 떠나 긍정적이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해당 직원은 직무 금지됐고 스테판드블레즈 사장은 재발 방지 약속했는데요. 개인이 아닌 회사의 신차 소개 영상에 이런 게 왜 들어가야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엔 CJ E&M입니다. 케이팝 공연장과 스튜디오, 상업시설 등으로 30조 원 부가가치 창출한다던 대형 사업이 물거품됐습니다. 경기도 고향의 32만 제곱미터 부지에 2조 원 가까이 들여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지원했던 경기도가 CJ와의 협약 해제했습니다. 공사비 금리 뛰고 행정지원 미비 겹쳐 이미 작년 4월 공사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게 누구 책임인지, 또 거액의 지연배상금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경기도와 CJ 간 갈등에 정부 조정안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공영 개발로 재추진할 방침이라죠. K-콘텐츠의 국가전략 산업화 계획 따라 추진된 사업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제 다음 날, 카카오가 운영 맡은 서울 창동에 케이팝 시설 서울 아레나는 착공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BNK 경남은행입니다. 대규모 횡령 사건 후 폭풍에 성과급 토해내게 됐습니다. 기업 대출 위장한 경남은행 간부의 3천억 원대 횡령 사고 기억하십니까? 뒤처리 중인 은행의 이사회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원 성과급 중 일부 환수 이결했습니다. 손실 반영의 재무제표 수정했으니 잘못된 실적 근거로 준 성과급 반납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 성과급은 부당이득인 셈이고 안 돌려받으면 배임될 수 있다네요. 2천 명 넘는 전임직원이 대상입니다. 액수가 거액은 아니라지만 은행도 직원도 난감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한미약품 그룹입니다. 연초 불거졌던 창업주 부인과 딸 모녀대 장차남 간 경영권 분쟁이 재연조짐을 보입니다. 주총에서 밀렸던 송영숙 그룹 회장과 장녀 임지연 부회장이 장남 임종윤 이사, 차남 임종훈 대표편이던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6.5% 팔고 의결권 공동행사 전격 발표했습니다. 모녀 측은 우호 지분까지 절반 가까이 확보해 장차남 승리했던 구도 뒤집고 상속세 낼 돈도 확보한 겁니다. 경영 참여 나선 신 회장은 가족 경영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에 언급했습니다. 헛질린 장남 측은 신 회장과 만나겠다면서도 금융당국 검찰에 조사 요청하겠다는 방심도 내비치며 반발했죠. 갈등 재연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중국보다 투명성 부족하고 수수께끼 같다. 공매도 금지에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이렇게 평가했다죠. 물론 자기들 이익 관점에서의 평가지만 한국 증시가 못 뜨는 이유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면 글로벌 선두대열 합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기업기상도였습니다.